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남자와 새여자가 사는 이야기 스트리밍 방송 예고객입니다 네 자 2020년 11월 17일 첫방송이 시작됩니다 시크릿하고 언히든한 버라이어트쇼 첫방송은 초대가수님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초대가수님은 박권 선생님 원로가수 박권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랑의 초록등의 무찬현 가수님 또 야속한 세월로 미루지 말자고 늘 외치고 다니는 여자 이자영 가수님 바람에 사랑을 싣고 이 가을에 같이 타고 온 여자 현정 가수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첫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기서 잠깐 갈게요 네 한남자와 한녀자가 약간 빠졌습니다 네 군기가 빠져가지고 오늘 결석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여자와 세여자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네 두 번째 방송부터는 두 시간 중 약 30분 동안 광수석 전화 노래자랑 읽겠습니다 일주일에 세 분씩 한 달에 열두 분을 선정하여서 1년 결성전까지 가겠습니다 네 자 때에 따라서는 넌세스퀴즈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신부곡에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유모도 같이 섞어서 하며 그날그날 한 주에 한 분씩 초대 가수님과 함께 신곡 강의도 하면서 노래도 들어보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재미있으시겠죠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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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소개해주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물도 드립니다 네 많이 많이 드릴겁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PDH4 eg그 volta era 에 에 bol 연말 5 ixon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